아! 아이폰! 제발! 응? 아이폰? 진짜 진짜 엄마 엄마! 진짜 엄마 엄마! 에이... 158만원? 이거는 너무 할인도 안 되네. 흠... 아이폰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응? 아이폰이 이쁜데... 이거 봐, 이거는 50만원에다가 할인에다가 또 응? 요금 할인도 해주네. 흠... 아이폰이 왜 좋아? 화질이 너무 좋아서 사진도 되게 잘 나와. 내가 엄마 놀러 갔을 때 이쁘게 찍어줄게. 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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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게 크기도 작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쏙 들어가. 갤럭시는 엄청 커가지고 교복 주머니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 이렇게 뾱! 흘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물결도 되게 잘 돼. 그래서 나 틱톡 인사드리고 싶은데... 물결! 팍! 말 네가 chicken을 준비undertlang 인사 완료!! 오오오오 우와! 사주세요, 응! 사주세요, 응! 사주세요, 응! 사주세요, 응! 사주세요, 응! 그러면 기말고사 평균 90점 넘으면 사줄게. 알겠어. 아, 어떡해. 맨날 60점 받다가 90점을 어떻게 받아. 엄마, 미워. 응, 그래, 종류가 무엇인지. 3번? 이제 답을 확인해볼까? 제발, 제발! 다 틀렸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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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11 체크! 그래, 아이폰! 에잉! 내가 사고 만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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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왜 맨날 못 보다가 이번만 잘 봐야 되냐? 이번에 90점 넘으면 엄마가 아이폰 사주겠어. 아이폰 안녕. 저기 간다, 아이폰. 저기. 응, 아냐. 맨날 60점 받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90점 받아. 아, 좀 진짜 그만 좀 뜯어. 어, 응. 이런 피나타카르크가 이런 거 있어. 진짜. 엄마! 아이폰 11 체크! 아이폰 11 체크! 31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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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잌! 성 ru일